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과 동시에 이미 3차 세계대전 행로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일주기를 맞아 한인들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휘발유 회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원 기자입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을 두고 로켓과 깃털에 비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 가격이 로켓처럼 빠르게 오르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땐 깃털처럼 천천히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휘발유 가격은 급등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주 국제 유가의 하락은 아직 주유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버디에 따르면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수요일 오후 평균 4달러 29센트로 전날보다 갤런당 2센트, 지난주 최고치보다는 4센트 낮았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은 지난주 배럴당 130달러 이상에서 16일 현재 약 9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가에 따르면 유가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한 달 이내에 갤런당 35센트에서 55센트 사이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바로 내리지 않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 변동이 휘발유 공급망을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소매업체들의 가격을 더 빨리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지도부에 석유 회사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지난주 조지아 주하원에서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갤런당 29.1센트에 자동차 유류세가 5월 31일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휘발유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유류세 유예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연방상원회원은 2023년까지 갤런당 18.4센트에 연방 유류세 유예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하늘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티브 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요구는 자국의 공군력이 상대방에 비해 매우 미약할 때 사용합니다. 실 예로 제1차 걸프 전쟁 뒤인 1991년부터 93년 미국과 연합국이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족과 이라크 남부의 이슬람 시아파 인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라크의 남북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요구에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군력을 상대로 비행 금지를 집행하려면 나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떠 있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 전투기와 교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비행 금지 구역 설정 후 러시아가 비행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바로 나토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연공의 교전이 러시아 대 나토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세계대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는 러시아의 전투기보다 주로 폭역에 의한 것이라며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반공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연공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어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을 막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만약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하는 효율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옹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세계가 이미 3차 대전에 들어선 상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각 16일 MBC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침공 결정 자체 때문에 전면적인 세계전쟁의 행로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아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줬던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이 지난 수요일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애틀랜타에 이어 노크로스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노크로스에 위치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이날 추모식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한인회관 곳곳에는 작은 촛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추모식을 주최한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위원회의 김백규 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힘쓰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다른 아시아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령사관의 박윤주 총령사도 자리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증오범죄를 대응하고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도 희생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캐롤린보르도 연방 하원의원, 크레이그 뉴턴 노크로스 시장과 미셸 아우 조지아 상원의원, 페드로마린 조지아 하원의원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지난해 4명의 한인 여성을 포함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현재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용의자 로버트 에론 롱은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목요일 아침 둘루스 공공도서관 인근 기차 선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둘루스 경찰은 사고 차량은 우버 차량이었으며 타고 있던 승객은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건 당시 선로에서 차를 빼내려다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버 측은 사망한 운전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비극적인 죽음의 애도를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도 제재할 수 있음을 미국이 시사하자 중국도 반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동안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비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입장을 모두 거론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식의 방어적 대응 기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중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는 등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의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대응도 점차 공격적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관련 대응 기조를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서 피치는 지난 16일 러시아은행 31곳의 장기 외화 표시 채권의 발행자 신용등급을 B에서 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러시아은행들은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은행 영업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치는 지난 8일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로 6단계 강등시킨 바 있습니다. C는 채무불이행을 나타내며 D 바로 전단계입니다. 창고형 대형 도매 할인점 코스코가 오는 6월 멤버십 비용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코의 리차드 갈라틴 최고 재무책임자는 평균 5년 6개월마다 멤버십 비용을 인상해 왔다며 올해 6월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2017년도 코스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약 3,500만명의 회원 멤버십 비용이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브홍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29만 2,281명, 누적 사망자는 99만 4,81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9,9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6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2만 1,472명, 누적 사망자는 3만 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3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벨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3,110명, 누적 사망자는 2,01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6명,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536명, 누적 사망자는 1,70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